어제 이 시간 전해드린 뉴스로 바이든 정부가 죄수 교환을 통해 러시아에 수감되었던 여자 프로농구 선수를 귀환시킨 것을 두고 오늘 미국에서 거센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약 혐의로 투옥 중인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티니 그라이너를 데려오기 위해 러시아에 내준 인물이 죽음의 상인이라 별명이 붙은 악명높은 글로벌 무기상 빅토르 부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미국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악명높은 무기상을 정부가 쉽게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큽니다. 러시아에 수감되어 있던 여자 농구 선수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의 마약 밀반인 혐의로 구속되기에 앞서 그라이너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프로리그 선수들 중 경기 중 국가 재창을 거부하는 대열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우파 인사들은 과거 그라이너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한 이력 등을 꼬집으면서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출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파 인사들은 미 정부가 러시아에 수감 중인 기업보안 전문가 폴 휠러는 빼내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휠러는 미국 해병대 출신 기업보안 책임자로 2020년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화당의 스코페리 하원 의원은 바이든이 총을 밀수하고 미국인들을 쏘는 것을 돕는 적과 마약을 밀반입하고 농구공을 쏘는 미국인을 맞바꿨다며 그러는 사이에 전쟁 미 해병대원 폴 휠러는 러시아 감옥에서 썩어 나간다고 트위터로 올렸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이번 죄수 교환을 전략적 승리로 평가하며 쾌제를 부르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그라이너의 차별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면서 미국인들의 애를 태웠고 이를 통해 협상을 주도하면서 무기상 부트의 석방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뉴욕타임즈는 비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수감되었던 무기상과 맞교환 대 풀려난 브리트니 그라이너는 오늘 오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공항에 입국해 가족들과 10개월 만에 재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레조나주 소속 커스턴시네마 상원의원이 현 민주당 당적을 벌이고 무소속을 바꿀 것이라고 공포했습니다. 에레조나주 커스턴시네마 상원의원이 현 민주당적을 벌이고 무소속을 바꿀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직권민주당은 상원 중간선거에서 예상회로 선전하며 한석을 추가했는데 시네마의원 탈당으로 한석 추가가 상쇄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시네마의원이 공화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을 방침이어서 일단 민주당 측은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1월 8일 중간선거를 치른 뒤 연방상원 백석중, 민주당 상원의원이 51명으로 늘어나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드 없이도 단순 및 절대과방 결정의 투표를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인 예리저나주 시네마 상원의원 탈당으로 상원의석수가 다시 50대 50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네마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전체 당론을 무시하고 보수적 견해와 투표를 서슴치 않아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조멘신 상원의원과 함께 민주당 상원의 문제와 두 골칫거렸다는 평입니다. 일단 민주당 지역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시네마의원이 공화당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밝혀 민주당 측에서는 그나마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공화당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할 시네마의원이 지난 2년간 독불장군 행적을 보아 민주당의 코커스에 참석할 가능성 또한 얕아 보입니다. 샌더스 의원이나 킹 의원처럼 대충 민주당 의원으로 뭉뚱거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국 연방 상원 과반수를 넘긴 51석을 얻어 아슬아슬한 50석 시제를 마감했다고 좋아하던 민주당이 조자주 결선 투표 승리 소식 이틀 만에 시네마 의원 탈당에 횡액을 당해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1996년 이후 출생한 첫 Z세대 하원의원 당선 기록을 쓴 올해 나이 25세 맥스웰 알레안드로 프로스트가 취임을 앞두고 워싱턴 DC의 거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프로스트 당선인은 최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임대하려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한 달가량 뒤인 취임 후엔 17만 4천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되지만 현재 신용 점수가 너무 낮다는 이유입니다. 프로스트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다. 우버 기사 생활로는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다며 내 신용 점수가 나쁘다는 점을 미리 알렸고 괜찮을 것이라는 답변도 들었지만 결국 신청비만 날리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올해 미국의 집값이 전국적으로 10%가량 오른 상황에서 젊은 층이 이사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프로스트 당선인이 겪는 일은 그의 지지층이 가진 고민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업체 진로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위치한 스튜디어용 아파트 임대료는 월 2,600달러 수준으로 이는 젊은 층이 감당하기엔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6월 크레딧 카르마 재단은 Z세대의 약 30%가 친족과 함께 생활하며 독립할 경우 3명 중 1명은 집값을 지불하는 데만 수입의 절반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도 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신용 점수가 낮고 경제적 어려움의 측면에 있다며 인플레이션과 집값, 금리의 빠른 인상도 겪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터 통계업체인 익스페리아는 지난해 미국인의 평균 신용 점수가 714점이지만 Z세대는 679점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로스트 당선인은 추후 거처 마련 계획에 대해 어쩌면 잠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거나 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국 한인 인구 10명 중 3명은 혼혈로 파악되었습니다.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이지만 한인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는 노스다코다, 아이다오, 워싱턴 DC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2017-2021 지난해까지 5년치 인구 통계에 따르면 미주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캘리포니아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56만 2,497명입니다. 이는 5년 전인 조사 당시 52만 5,400명에서 6.6%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뒤로 뉴욕 14만 2,143명, 텍사스 11만 1,701명, 뉴저지 10만 9,856명, 워싱턴 9만 7,176명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스다코다였습니다. 노스다코다 한인 인구는 2016년 871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엔 2026명으로 57%가 늘었습니다. 또 아이다오가 2,759명에서 3,864명으로 28.6%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DC는 3,222명에서 28.1% 늘어난 4,48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칸소, 엘라바마, 뉴멕시코, 아이오아, 네브라스카, 텍사스,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도 두 자릿수대액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미시시피로 2016년 3,026명에서 5년 만에 2,589명으로 16.9%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통계에 따르면 다인종 한인 가정이 늘고 있었습니다. 미 전체에서 24%가 캘리포니아는 16%가 혼혈 가정이었습니다. 혼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아이다오로 한인 인구 60%가 혼혈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메인, 몬타나, 와이오밍, 하와이, 미시시피도 한인 2명 중 1명은 혼혈이며 비혼혈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뉴저지로 전체 한인의 89%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뉴욕, 캘리포니아, 조지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순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